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제주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제주 지역 스토킹 범죄 발생률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고 유치장 수감 비율은 전국 최고일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따 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골목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담벼락을 따라 주택 대문 앞을 서성이더니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두 달 전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스토킹을 저지르다 체포돼 접근 금지 결정이 내려진 남성입니다. 결국 이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유치장을 다녀온 뒤에도 경찰이 24시간 같이 있어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치소 생활을 하고 나와서 찾아오고 저는 너무 불안해서 제주도에서 나와서 지금 육지로 이사한 상태고요. 흉기가 차 안에 많다든가 본인이 농약병을 들고 온다든가 이 정상적인 행동을 몇 개일 동안 계속하고 있으니까 올 들어 제주에서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363건, 하루 평균 1.3건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는 54건으로 전국 평균 36건보다 50%나 많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신고 대비 검거 건수는 5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검거 대비 유치장 유치율도 16.5%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도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해 재범 방지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잠정 조치안 6호 5호에서 상담, 위탁, 경찰이 신청을 해서 판사의 결정으로 하게 되면 교정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하면 이 사람이 교화가 돼서 폐해자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경찰은 유동 인구가 많고 가부장정 문화가 짙은 지역 특성 때문에 스토킹 범죄율이 높고 채권 문제나 층간 소음도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등 잠정 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가해자의 접근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